패스로 가다가 그냥 카운트야 원래 2개? 아 2번 까먹었어 도망 아니야 도망이 너무 좋아 와 개 많이 잡혔다 나 안 잡혔어 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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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고 가네 그때 시작하자마자 첫 레벨에서 포션 2개에서 날리고 아우 아우 여기 뒷전거랑 전거랑 다를거 없긴해 뒷전거랑 대게 버금이 저게 좀 더 쉬어 오 야 끝 저 브레스 쏠 때 살아먹으면 좋겠네 전 갔을 때 물약 많이 빨아 가지고 빛 전화 들고 오면 오히려 덜 빠는 느낌 아 홀라님 여기 무력 대기전에 추고 묻혀주실 수 있나요? 바로 거기가 한 3억 차이가 나요 3억 첫타가 아무소 들어가세요 머리 돌리면 막타 확인 아 쟤 탈포했어 이거 짭 짭 근데 다 밀었어 밀었어 너무하네 너무해 고창도 빛나가 고창도 한 대도 돈 맞추면 돼요 이번템? 이따 쉬운 패턴 주겠지 50줄에서 아우쥐 아우쥐 나이스 나이스 진짜 여기만 딜해도 저거 안 보고 넘겨지는 게 그니깐요 무조건 이긴 하겠다 이 히든 에스터가 의미 칼 확인 누군가 희망했네 이제 슬슬 고개를 뜰 때가 암튼 뒷나갔어요 암수 제가 이겨요 들어왔어요 왠지 빠져나 왠지 빠져나 공지 공지 털어 털어 히퍼벌 왼쪽으로 뺄게요 아니구나 패스님 쩔 몬 나왔어요 고미오를 조심해 지키기 칩골 일곱시 지키기보다 저희 몸도 지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몸부터 지키죠 절대로 혼란을 걸려서는 안 돼 고미오한테 네 와 살았다 살았어 포션 겁나 누르니까 사네 아 진짜 근데 왜 여기 있냐 잡기 아 잡겠다 나이 흫 50 그렇다 데모닉님 암수 데모닉님 암수 데모닉님 암수 네 내려오면 일단 죽이요 넵 패 어우 어우 나네 능지 밖에는 능지 민템이 암수 안 왔다 헤드 헤드 그냥 맞을게 여기서 같이 왔죠 안 됐어 내가 잡을게요 제가 잡을게요 잠깐만 한 번도 봐 응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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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파워 카운 지금 나왔대 저 안투구 모르니까 나오겠는데 나비 나오나 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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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기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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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머리로 머리로 당연히 시계 또는 백으로 시계 우리쪽도 가야되요 시계 시계 가운데 앉아 가운데 가운데 됐다 됐다 나이스 스패 준비 자 여기 67줄 이빨틱 와 피 피 피 오케 끝 오케 장판조심 바닥 반사 색깔뜨면 바로 말해주세요 향로 아홉씨 빨간색 검은색 찾아 황제 썼어 빨강 빨강 아홉씨 깨스 깨스 여기 기믹 끝 이거 둘만 나눠서 받으면 돼 아직 반사 기관리 하세요 기관리 하세요 반사 반사 8명 모이면 파스님 암수 네 8명 모이면 파스님 암수 네 힐파티 약간 암수 짜짜짜짜 아파요 이거 이거 띈 이거 띈 나이스 이거 리퍼님 암수 폴라님 향로 똥 3시부터 해요 우리 똥 3시 누구지? 난가? 아니다 알카님 이어주세요 오케이 바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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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지시면 몇 개 3개요 번지면 방어 방어 제가 암수 콜할게요 그냥 집중 아 나 치워 짭짭짭짭짭짭 서폰님들 디버프도 확인하세요 저 저 도기화했어요 확인 바드님 똥똥똥 똥똥 3시 어 향로땜에 어 괜찮아요 똥 대충 5시 암수 제가 들어갈게요 들어갔어요 저게 똥이 6시 아 치진 걸렸다 아 치진 걸렸다 대모니 감수 어 저거 못 건드려요 제 오케이 인파 바꿀 때 디버프 확인 인파는 오케이 바드님 암수 이거 아세나 쓸까요? 아니면 바운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바운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똥 개판될 것 같은데 이제고 네 바운 지금 딜 넣고 해도 될 듯 바운 하죠 똥 7시 짓 깔고 오면 바운 맞출게요 썼어요 킬 그냥 받으니 암수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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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그냥 이쪽으로 와 아 치진 이거 이제 희생되면 없어지지 않나 아니 아니 희생도 못하고 죽은 것 같아 와 검은색돈 개 아프네 이게 하아 좀 버틴 1분 12 홀라님 암수 오케이 어 암수 없어요 향로 스택 이거 암수로 빼 밖으로 빠졌어야 돼 나머지가 다 있겠지 오케이 암수 있는 사람 바로 이어줘요 오케이 화이팅 94줄 94요? 여기서부터 없는 것 같아 됐어 끝났어 3줄 지나면 끝나요 10초당 1줄 느낌 1점 대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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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이씨 잘 왔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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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더보기하고 감동 지르는 좀 해보죠 이거 좀 볼까요 누나 등장 안하네 이제 아 아 이건 들어가시나 아예 안 들어가시나 한번 드로는 가끔 트라인 해보죠 일단 시도는 해보죠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누나인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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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있어 어 뭐야 먹었어? 지부한데? 아 구해준건가? 필요 없어서 먹은거 아니에요? 잘해본거 아니야? 아 구해준거 아닐까요? 아 아 아 라고 할 뻔 좀 더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자 나도 함께 가겠다 왜 키즈다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? 같이 가봤자 고찬도 못 맞추면서 고찬도 못 맞추면서 함께 가겠다 이러고 있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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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있나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? 아니 근데 이거 눈동자 고작 3개 줬는데요? 이거 맞아? 3개로 뭐 하라는 거야? 더보기 하면요? 더보기 해야지 6개 이거 800이 있고 싶어 그 두 개 그 할 때 뭐지 한글자막 by 한효정